이 영상을 올리기 이전에 택배를 주문해 주셨던 분들을 한정으로 저희가 7주 박스 주당 5천원씩 해가지고 이 한 박스를 35,000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웅 농원 송준호 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나무가 라임라이트 유럽 목수고 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 이 나무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택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 좋은거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이렇게 뿌리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 라임라이트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라임라이트는 양지에서 굉장히 잘 자라고요 그리고 영하 30도까지 되기 때문에 전국 노지 활동 가능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커팅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가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정도 잘라서 택배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보내는데 여기 보게되면 여기서 이제 가지가 두 가지씩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는 두 배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꽃도 두 배가 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올해 꽃을 볼 수가 있고 또 만약에 환경이 좀 좋지 않아서 꽃을 못 보시더라도 내년에 훨씬 더 풍성한 이렇게 조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임라이트가 꽃을 피기 위해서 거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꽃대가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식재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땅 파고 이거를 그냥 심어주기만 하면 활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뿌리도 하나도 손상 없이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겠죠 그리고 포트도 이거 일곱치 포트라서 굉장히 규격이 큽니다 생각보다 큰데 어 그래서 이 나무도 굉장히 튼튼하게 굉장히 나무도 지상부 좋게 잘 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택배 포장하고 있는 거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저희가 택배 포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 쌓고 이렇게 신문지로 포장하고 또 나무 쌓고 이렇게 포장해서 보내드린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이 영상을 올리기 이전에 택배를 주문해 주셨던 분들을 한정으로 저희가 7주 박스 주당 5,000원씩 해가지고 이 한 박스를 35,000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너무 많이는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박스를 이 박스 한 박스를 35,000원 7주가 담겨져 있는 이 한 박스를 35,000원 택배비 착불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정말 그냥 이벤트성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는 못할 것 같고 제가 20분 정도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빨리 연락 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이거 한 박스 35,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이벤트성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농원에 물건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셨던 분들을 한정으로 이렇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벤트를 하면 아마도 그냥 35,000원에 달라 안 샀어도 35,000원에 달라는 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꼭 제가 영상 올리기 이전에 구매하셨던 분들을 한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나무들 이거 한주에 5,000원에 받으시는 거거든요 이거 다른 매장에서 지금 3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이런 거 3만원 4만원에 판매하는 이런 규격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정말 소비자들도 똑똑해지셔서 농가를 찾아서 직접 직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농원은 완전 직거래거든요 제가 직접 이 나무 하나하나를 전부 다 키우기 때문에 유통 마진 없이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한 가격에 좋은 상품 납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 5,000원에 제가 판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 주목나무를 포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주목나무도 한주에 3,000원 정말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지금 저희가 라임라이트로 판매하고 있는 저희 하우스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5,0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꽃대가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됐는데 저희가 모두 꽃대가 있는 나무는 드릴 수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이 담아서 보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라임라이트가 있는데 이 나무는 다섯지포트입니다 규격은 좀 작은데요 저희가 전지를 안 했기 때문에 꽃이 좀 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커지면 전지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라임라이트가 부담이신 분들은 이런 작은 규격도 식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라임라이트는 3지 이상으로 이렇게 골라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3지 이상 이렇게 골라서 나무 골라서 선별해서 드리려고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는 다양한 조경 공사용 납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 회사에서도 연락 주시면 견적도 굉장히 저렴하게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마도 다른 이런 농원과 비교 견적 하시더라도 굉장히 나무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라임라이트 7지포트 한 주에 5,000원에 판매하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웅 농원 송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